애플 비전 프로 출신. 근데 500만원짜리 장난감을 도대체 누가 사라는 거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애플의 MR 글래스 비전 프로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근데 500만원짜리 장난감을 내놨다고 하니까 이게 애플이 제정신인 건지 누가 사라는 건지 왜 만든 건지 되게 궁금해졌는데 보다 보니까 장난감으로 쓰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비전 프로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비슷했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라면 그래도 한 요정도 글래스 정도는 뭐 요정도 글래스는 솔직히 힘들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한 요정도 퀄리티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휴대성을 엄청나게 강조한 그런 거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냥 딱 원래부터 예상해왔던 그 수준으로 메타 퀘스트랑도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뭐 새로운 기술들은 엄청나게 집약이 돼서 다 때려넣었다고 하죠. 애플의 M2 칩, R1 칩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무려 여기 보시면 12개 그리고 센서가 5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렌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봐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3개를 압착시켜가지고 이걸 넣었다고 하죠. 뭐 그 OLED 압착 관련주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그 종목들이 그렇게 MR 관련주, XR 관련주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애플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면 이제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걸 애플이 싫어했대요. 그래서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싫다고 해서 이걸 쓰고 있을 때 옆에 누가 오면 이렇게 이걸로 세상을 보고 있다가도 그 사람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야 명성아 뭐하냐 이렇게 오는 걸 다 보여줄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내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괴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 눈이 이렇게 투영되는 효과를 넣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걸 쓰고 만약에 페이스타임이 오면 원래 이거 폰으로 이렇게 페이스타임 내 카메라로 날 찍어가지고 페이스타임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걸 쓰고 있으니까 이 화면이 페이스타임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미리 이걸로 이렇게 징 해서 내 얼굴을 징 이렇게 캡쳐를 한 다음에 그 이걸 딱 쓰더라도 페이스타임 나갈 때 그 캡쳐된 화면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가장 그 당시에 되게 큰 반향이 있었던 게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손가락의 위대함이거든요. 도대체 핸드폰에 버튼 누르는 게 없는데 1, 2, 3, 4, 5, 6이 없는데 전화를 어떻게 할 것이면 문자메시지 어떻게 보낼 건데 했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손가락이라는 엄청난 도구가 있습니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막 터치했다가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우와 이러면서 까부라치게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인간의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비전 프로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게 되게 좀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손만 쓰는 게 아니라 눈을 써서 눈을 이쪽으로 돌리면 화면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또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다 제어가 된대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옛날에 보던 거 기억하시죠?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저보다도 그 IT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섬님 이런 분들 채널 가면 되게 자세하게 나니까 저도 그거 보고 많이 참고를 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는 애플이 손댄 이상 이 시장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내년 초부터 미국에 출시되는데 뭐 아직은 뭐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확실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된다면 뭐 LG 이노텍, 나무가 그리고 또 세코닉스, 삼성적인 파트론, 에스코넥, 뉴프렉스, 도구전자, 인터플렉스 등등 이런 종목들이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건데 근데 뭐 제가 이거 보라고 런치콜 제작하고 월급 받아가는 건 아니겠죠. 저도 나름 앵커고 이제 경제 앵커라면 그래도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서 뭔가 좀 의미를 좀 분석을 하고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플은 도대체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 이거 갖고 뭐 하라고 만들었을까? 일단 애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가장 상단에 이렇게 나와요. 애플 최초의 공간 컴퓨터 애플 비전 프로를 발표했다.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MR기기니 XR기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애플에서 확실하게 명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공간 컴퓨터라는 기계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세요. 라고 제안을 해준 겁니다. 비전 프로를 활용하면 우리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보는 그 UI가 그냥 이 네모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공간에 공기 속에 이렇게 그 UI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언젠가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맥북이 필요 없는 세상에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간에다가 컴퓨터를 열어서 그 화면도 내가 제어를 하면서 크게 볼 수 있는 거 크게 띄워놓고 옆에다가 작게 또 스마트폰 화면 또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을 그냥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작은 기계 속의 공간은 되게 유한한 공간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맥북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근데 내 눈앞의 공간은 무한하게 쓰면 무한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여러 개를 띄워서 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제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본 건 이 생산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AI 열풍이 도대체 왜 불고 있고 채 GPT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 좋죠. 기술도 좋고 재밌고 얘랑 대화하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얘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되게 빨리 찾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늘려줄 수 있고 소요 시간을 비약적으로 또 축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경기 침체다 뭐다 비용이 엄청 늘어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를 쏟아붓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본인의 뇌와 본인의 손과 발로 했던 일들을 AI가 대신해주면서 마치 기계가 발명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컴퓨터가 발명돼서 인터넷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AI 혁명은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줄 수 있어서 다들 이렇게 난리인 겁니다. 비전 프로에서도 그 생산성이랑 단어가 나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체로 장난감으로 우리가 갖고 놀자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아닌 도구라는 거죠. 인류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것 새로운 콘텐츠와 생활 방식을 창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오랜 기간 매달려서 이 제품을 여러분께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격적인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발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다울투자증권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당장 이것만 보고 이 3,500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450만원 부가세 붙여서 500만원짜리 물건을 사기에는 나 지금 아이폰도 있고 맥북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는데 굳이 이걸로 그렇게 막 멀티플레이 하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이거 밖에 들고 나가면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간대요. 아니 2시간짜리 핸드폰 여러분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뭐 보조배터리 있는데 그거 뭐 C타입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드디어 그거 포기했더라고요. 애플 그 자기들만의 충전. 근데 그래도 뭔가 좀 그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예전에 처음에 전화기가 이렇게 나오고 야 그 무슨 무거운 거를 전화기를 왜 밖에 도대체 들고 다녀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거 굳이 내가 왜 들고 다녀? 집에서 전화 받으면 되지. 근데 이게 들고 다녀야 하는 이유들이 점점 생기고 이거 없으면 이제 안 되는 이유들이 사실 생겼단 말이죠. 그 이유를 만들어준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 컨텐츠잖아요. 앞으로 이제 애플의 숙제가 그건 거죠.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으로 할 게 너무 많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게임이든 뭐 컨텐츠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비전 프로 발표회에 밥 아이고 디즈니 CEO가 갑자기 갑분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지만 그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애플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를 만들었 애플은 비전 프로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디즈니가 도와주면 생태계 형성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디즈니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IP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 IP들을 활용하면 컨텐츠들을 무한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집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디즈니랜드를 집 안에다가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가상세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비전 프로만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거를 500만 원 주고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야 하는 이유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워낙에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화면 보고 완전히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요즘에 축구나 야구 보면서 우리 마음 맞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가서 실시간으로 채팅 같은 것도 보고 이러면서 그 스포츠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TV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디바이스가 손에 스마트폰도 있어야 되고 옆에 뭐 패드도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 저 선수 되게 잘한다 하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보고 있다가 오 이렇게 손 하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 띠디디디 검색하면은 야 그 저기 뭐야 메시 쟤 뭐하는 애냐? 이러면 딱 검색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진짜 에 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좀 가버렸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또 디즈니 도움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도 한 배를 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 엔진 제조사고 메타버스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해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니티한테 뭐 이 정도 구현하는 건 진짜 1도 아니래요. 그래서 애플과 디즈니 유니티까지 삼각편대가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내에 결국에는 XR이나 이런 기기 비전 프로가 나아갈 길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콘텐츠들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궁금하시다면 2주 전에 올라간 이 영상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석의 한마디 날아오르라 성장주. 성장주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로 시작해서 반도체가 그걸 받았고요. 비전 프로로 시작해서 이제 좀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메타버스 콘텐츠가 받아주는 그런 그림이 슬슬 그려집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쩌면 올해 안에 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던데 성장주가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까 뭔가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플랫폼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을 슬슬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